기억하세요? 제가 진짜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뭐예요? 짜잔 이거 어? 아니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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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래된 건데? 3년 밤에 매직 쇼핑 하셨을 때 저의 얼굴을 쓰셨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를 이때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? 맞아 맞아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그린 거 같은데? 똑같잖아요 이거 이거 아 죄송합니다